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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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봤습니다. 자 분들은 빨리 이동해주시고요. 자 오늘 초등학생들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디지털 음원 차트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완전 바쁘겠습니다. 오늘 두 명의 주인공을 지금 모시기 드리겠습니다. 자 빅뱅 백지영 씨 나와주세요. 빅뱅 나와주세요. 자 빅뱅 나와주세요. 아 지금 수고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명의 주인공 등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 지금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. 자 먼저 모바일 서비스 점수 그리고 백지영 씨가 앞서고 계시고요. 유선 음악 서비스 점수입니다. 자 총점은 어떻게 될까요. 총점 빅뱅. 예 축하드립니다. 예 축하드립니다. 자 지금 동영아 서비스 축하드리고 있고요. 지금 어이가 없어 하고 있습니다. 자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감 말씀. 네. 자 소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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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.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너무 남아 보였습니다. 자 그러면 빅뱅의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자 저희는 여러분들 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했죠. 더욱 생생한 무대로 다음주에 참고를 가겠습니다. 다행히 여러분의 한일의 속 전라성 유효맨 짜드쇼 빅빅 감사합니다 여러분 곡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곡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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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밤새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저주의의 끝에는 속에 나 너와 진짜 자신을 믿다고 따지면 받아볼 줄 수 없다고 너의 타는 속도 마시고 속탄은 마음반세 제곱받도 시도 너머 다루는 신경을 믿고 너와 함께 하자 저게 누구한테 웃어 눈꼬지 않아 눈꼬지 않아 눈꼬지 않아 손 살고 싶지 않아 땅에 앞뒤에 깜짝놀면 왜 이러면 너를 알게 ía 내 옷이 없대 무리 댄스에 여쭤봐라 Sorry but I love it 다 가진 말 미안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Sorry but I love it 내 가로운 말 걷기는 나도 좋아해 이 프로러스